3년 8개월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kbs가 선거 부정 문제를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하고 사회 와 국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건데 3년 8개월 정도 선거 부정 문제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kbs 방송이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 뉴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뉴스 3년 8개월이니까 거의 4년 만에 다룬 거죠. kbs가 그럼에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참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당연히 다루어야 될 일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자개표 왜 시비가 끊이질 않나 kbs의 9시 메인뉴스입니다. 어제죠. 어제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을 잘라 가지고 유튜브 에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전자개표 왜 시비가 끊이질 않나 9시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개표 불신 국정은 도 해킹을 경고하다 10월 10일이죠. 그 다음 날 국정원이 경고한 것이 바로 또 한 번 현실화된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리포트 내용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보완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표 및 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감사 과정에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시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 사무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usb를 연결해 가지고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직원들이 갖고 있는 개표 사무요원들이 갖고 있는 usb에 조작값이 여러분들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꼽아 가지고 여러분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개표일 날에. 그럼 거기에 조작값이 20% 100장당 20장을 훔치든지 100장당 25% 100장당 100장당 25장을 훔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이 세팅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 부분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여 청량 정진석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더불당 후보가 맞붙었던 데서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조작값 입력과 득표수 조작 행위가 발각이 된 거죠. 그 내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도덕놈들 시제의 사권 이 사권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 그런 것이 나오고 선거관리시스템 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12345 다섯자리 숫자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이제 다 공론화된 내용이지만 어쨌든 kbs가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은 다소 놀라웠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이 지금 어지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영방송이 국가의 건강과 기본 을 흔든 부정선거를 3년 8개월 만에 보도를 한 겁니다. 3년 8개월 만에 보도를 한 것이고 그것도 아주 그냥 우회적으로 국정원 감사를 이렇게 에둘러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었던 걸 뜻하는 것이죠.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국정원이 해커가 되어 가지고 4% 전체 여러분들 가운데 4%를 표본 조사를 국정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사전 투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령 및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투표장에 오지 않았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작이 가능했다. 국정원 감상급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4.15 총선의 파주월 통합선거인 명부나 또한 여러분들 영등포을 김민석 씨가 출마했던 영등포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선관위의 요구에서 받아보니까 110세도 있고 여러분들 108세도 있고 가보경증 때 난 사람 1895년 이전에 난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그다음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시할 수 있다. 외부에서 사전 투표용지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은 다 이미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용지에 투표용지가 정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도장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위조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할 그런 강력한 의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 비인과 usb 무단 연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상장치인데 그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4장당 1장 25%를 조작하거나 5장당 1장을 다른 후보표로 넘기는 그런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위한 조작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조작값을 입력하는 그 과정이 투표일 날 투표지 분류기가 가동되기 전에 투표 진행 요원들이 usb 이름들 카드를 가지고 이름들 플러그인 한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이 입력돼 가지고 조작값에 맞춰서 일종의 투표지 분류기의 이름들 조작값이 입력됐다는 것은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 가동됐다는 거죠. 그걸 투표지 분류기 비인과 usb 무단 연결 이 모든 상황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체의 우리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죠. 주요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그냥 12345니까 개똥이도 들어갈 수 있고 말동이도 들어갈 수 있고 홍길동도 들어갈 수 있고 임격증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 와싱턴티시에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의 페이킹에 들어갈 수 있고 서초동에 들어갈 수 있고 뭡니까 가양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kbf 방송이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선거 부정을 다루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154명 정도가 댓글을 달았는데 모두 다 정성껏 여러분들 댓글을 단 겁니다. h님 수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폐지입니다. 이상한 투표주로 가득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꾸치기 하는 수법은 사전투표에서 매우 쉽게 이루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개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재미를 봐온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가 없죠. 그게 목숨줄이니까. 다음 이름 알림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몇 시간 늦어지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신뢰성을 반드시 갖춰야만 된다. 괴상망측한 사전선거도 없애든지 24시간 cctv 유튜브 생중계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의혹도 없는 왜곡당하지 않는 민의 반영을 위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감독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kbs의 이름들 댓글을 남긴 kbs의 9시 메인 뉴스에 3년 8개월 만에 kbs가 선거 부정을 다룬 그 여러분들 한 2분 정도의 그런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남긴 그런데 아주 이름 정중하게 대부분 다 글을 남겼습니다. 시인님은 kbs가 드디어 정상화 되나 봅니다.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루다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86명이 찬성한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무조건에 폐지해야 되고 개표는 사람이어야 가장 정확합니다. kbs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인님은 취약한 선거 아닌 시스템으로는 선거하면 안 됩니다. 전자투표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다. 81명이 찬성한 겁니다. 법님은 지난 4년간 감춰왔던 무시무시한 비밀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게 되면 수계표를 하든 뭡니까 수검표를 하든 표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현재 집계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를 활용하고 조작 서브용 pc에 사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된 준비된 소위 득표수 이동 정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여러분들 딱 심어져 가지고 선거구마다 선거마다 몇 장을 훔칠 것인가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보조 db의 이름 전국에서 모두 다 보고한 선거구마다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끝나게 되면 투표 진행요원들이 단말기를 컴퓨터로 이용해가 여러분들 홍길동이 100표 인격증이 50표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이 모든 자료가 보조 db의 여러분들 취합이 되는데 보조 db가 메인 db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조작 서브용 pc가 가동이 돼 가지고 100장이 150장으로 바뀌고 70장이 80장을 바꾸고 그야말로 오야 마음대로 조작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가상도입니다 이거는 제이아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이고 이런 kbs 보도나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들은 절대 우리는 공직자로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길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서 후보가 받은 진짜 득표수라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들이 만든 후보별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그 바로 전거물들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모든 선거가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왼쪽은 이 왼쪽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러분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가양일동에서는 마이너스 4.3% 차이값입니다 그다음에 더불당은 플러스 4.3%입니다 후보가 2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그다음에 작물로 취득한 표수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가양일동의 사전투표자수 가운데서 4.3%를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한테서 훔쳐서 마이너스 지름 전산주로 처리하고 꼭 같은 수만큼 그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가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 후보한테 옮겨줬기 때문에 플러스 4.3%입니다 가양일동의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가양제일동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8.6%를 이동시킨 겁니다 가장 조작이 적었던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했던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전체 평균값을 구해주게 되면 김태우 후보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5.8%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 5.8%입니다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에서는 강서구 내의 사전투표자수의 11.6%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과학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내부자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공직자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비열한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싶지만 저는 인간보다도 숫자를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온갖 거짓말을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조작과 위선과 사기에 인간은 여러분들 익숙하지만 숫자는 대단히 중립적인 겁니다 바로 이 숫자를 누가 만들었냐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 제조 발표한 거라는 이야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그거를 밝히라는 것이 여러분들 일관된 요구인 겁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인 겁니다 그것을 3년 8개월 동안 kbs가 여러분 깔아뭉개다가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른쪽은 역대 선거 가운데 최악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후보자가 여러분들 두 명인가 여러분들 나왔지만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좌우 여러분들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종사기수법 그 신종사기수법이란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뻥치게 한 겁니다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선거인 수 기준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얼마를 이 사람들이 조작했으면 7.49%를 뻥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숫자로 한산하게 되면 37453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37472표를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의 20개 동의 관내 사전특표수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거소특표수에 다 더해 준 겁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어떤 거 하니까 진짜를 100표를 받으면 똑같이 1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거소선상 진짜 100표 그다음에 선관이 보너스 100표 가양일동 진짜 200표 선관이 보너스 200표 그걸 다 더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죠 사기를 친 겁니다 누가 쳤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인회에 쳤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인회에 쳤습니까 누가 쳤습니까 그런 부정을 대한민국의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인회가 친 겁니다 누구 밑에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대법관인 노태학 밑에서 일어난 겁니다 노태학은 현행법으로 그냥 그닥 체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사기와 도독질을 세금 받아 먹고 살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3년 8개월 만에 여러분들 kbs가 맛배기만처럼 보여준 겁니다 나라가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그런 나라에서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인간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인간이란 게 뭡니까 사기치고 도독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숫자는 정직하거든요 이 숫자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모두 다 뭡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렸다는 겁니다 국민이 던진 투표지를 세 가지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투표함 속에 뭡니까 100장이 있든 200장이 있든 관계없고 그냥 전산을 돌려서 다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득표율 격차가 17%가 났습니다 3만 7453표를 여러분 진교훈이 더불당 함께 주었으니까 17%가 아니라 25%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권력이 달콤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도덕질하고 그거를 다 입을 다물고 그걸 덮고 진짜 여러분들 참 북조선도 잔인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진짜 잔인한 겁니다 진짜 기네스북 감에 오를 일입니다 공적 기간인 선거관리위원회 9번 부정선거를 했는데 3년 8개월 만에 kbs가 1분 40초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 준 겁니다 발표 안 하는 것보다 고맙지만 어쨌든 여러분 kbs가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대한 모두 다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구분한 자료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런 분석하게 되면 이리 회계망측한 조작자들이 사전 득표 득표율의 증강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켜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제야 전문가하고 또 여러분들 제야에 계시는 k님이 도와준 이 자료는 k님이 도와주신 겁니다